좀 살짝 얇은 총소리야, 얇아 필수 한번 해볼게 에 뺏을 했어요 형님? 아, 나 2층 뺏을 했어요 클라이 썼어요 클라이 안 본다 네 이게 무조건 1점 사야 되네, 총 자체가 이게 총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거는 확실하진 않아가지고 그냥 좋은 총을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패스했어요 네 네 오물 들어온 거 없어 오물 들어온 거 없어 클라이 핀 온다 네 오물에 폭 오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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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삥이 안풀린다 삥이 오물 오물 제피 오물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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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물컷 ous 이 이게 형대님들의 총이 좀 어렵다 막 이거 초보분들이 하긴 힘들겠다 이거 어려 어려 네 죽 나왔어요 죽 나왔어요 죽 나왔어요 컷 찰칯 이게 데미지는 좋아요 형대님들이 확실히 데미지는 좋아 데미지가 좋은건지 연사가 빨라서 좋은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좋아, 나쁘진 않아 각발비와나, 클랩비와나 예커놉니데이 스페셜 보아이드 어 이게 왜 죽어? 나 죽었어요 형님 죽었어요 나 형 클라 하나 온다 클라클라클라 시빡시빡시빡 나이스 없어 클라 없어 스나야 스나 나 클라 뭐니데이? 개피래요 클라 뭐니? 형 큰이징 뭐니데 중만 보면 되요 짝이랑 스나야 개피래요 개피래요 나이스 어 무형님 안녕하세요 어 화면이 멈췄어요? 중자리 핑크 중 나올거야 이거 중 보고있어요 나이스 컷 네 죽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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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컷 아 공격사나 개픽 예 빗박하나 클라 하나 아 공격사나 개픽 공격사나 개픽 쫌 깠어요 클라클라 쫌 깠어요 헐 적배 나이스 스페셜 보인 아 옴 각박 옴을 다컷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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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층하나 2층하나 죽을비하나온다 죽을비하나온다 죽었구만 이게 무조건 그냥 시청자님들 1.4 해야 돼요 장거리는 안맞아 진짜로 반독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탄이 너무 튀어요 그냥 M16같은 느낌이라 보는데 M16 총이 어렵네요 총 총이 맞췄라 총이 맞췄라 한 달 정리 3.4 정리 큰일나 큰일나 어 삥 중단거 컷 이거 짝인거같은데요? 짝인가? 큰인가? 대학비하나 깔게요 대학비하나 큰이다 큰 형 큰이네요 큰 각박비하나 에 우물 잡아요 우물 있어요 우물 하나 컷 우물 하나 컷 2층 각박 각박이세요 각박 5층 각박 4층 5층 5층 1층 5층 5층 이 이게 확실히 시장님 데미지는 좋아 근데 이런 총이 원래 좀 어려워 1.3 총이 데미지는 세 원래 다 아 아 나가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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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없다 아 아 어 뭐야 언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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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 중 중 중 뭐야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희생님들 이 총은